국내 조선업계가 지난달 기준 전세계 선박수주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. 오늘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이 11월 동안 전세계 선박발주량 132만 CGT 중 77만 CGT를 수주하며 중국을 23%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. 다만 중국이 저렴한 컨테이너선을 대거 수주하며 올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의 수주 실적은 중국이 한국을 앞섰습니다. 국내 조선업계는 컨테이너선보다 LNG 운반선이나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했습니다. 척당 평균 성과는 중국보다 3.5백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.